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라이데이 펑키 모드를 갖고 왔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분은 바로 주인공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보죠 어어어 자기야 쟤 누구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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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군데 뭐야 저 땅딸보른 한번 만나볼까 어 만나볼까 아니 전 여자친구가 대체 왜 찾아온거야 우와 나 엄청 이쁘네 자기야 오늘따라 자기야 오늘따라 좀 기네 아니 저 여자 누구냐니까 아니 자기야 그 전 여자친구인데 갑자기 우리집에 찾아온거 있지 오빠 다시 만나주기로 했잖아 찾아오면 만나준다며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더 이쁘거든 빨리 가졌으면 죽겠어 맞아 저기 뭐가 더 이뻐 나처럼 노래도 잘 부르는 여자가 좋지 않 응 내 키가 땅딸보여도 사랑해주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돌아갔으면 좋겠다니까 좀 어렵네 키는 여전하지만 귀여운건 또 여전하네 아하하하 저기요 뭔데 자꾸 사귀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러시면 전 그러시면 님도 우리 아빠 만나볼래요 우리 아빠 만나볼래요 제가 네 오빠를 왜 만나요 네 아빠를 우리 아빠가 발견해 주실거야 우리 오빠를 내놓으라고요 오빠를 어 우리 아빠 먼저 만나고 오라니까요 아니 네 아빠를 내가 왜 만나냐고 우리 오빠 달라고 우리 아빠 악만데 너 지옥 갈거야 아 저기 싸우지마 싸우지마 나를 두고 싸우지마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렇지 넌 빠져있어 하하하하 어디 어 여자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너도 우리 아빠한테 얘기할거야 어 얘기해요 얘기해 근데 우리 오빠는 내가 가져갈거에요 이제 너 버전한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그러면 누래로 이겨 그건 어려울거 없죠 저희 오빠는 저보다 노래를 못 불렀거든요 저기 근데 전 여자친구야 너한테 말할게 있는데 뭔데 그래 오빠 내가 전에 백만원짜리 지갑 선물했잖아 그거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우리 모르는 사이야 그런일이 있었어? 빨리 돌려줘 지금 여자친구한테 줄거야 무슨 소리야 오빠 준거 한 번 준건 내꺼지 어 야구르시면 뭐 힘으로 뺏어보던가 근데 근데 내 여자친구 키가 왜 겪었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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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일찍 커 하하하하 생각보다 이뻐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 내가 한 열 배 정도 더 이쁘지 근데 우리 오빠는 너같이 여우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하더라 나같이 약간 야성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가 좋아하더라 그치 오빠 어 어 그 너의 노래 부르는 모습 때문에 반해서 너랑 사귀긴 했었지 뭐? 말 잘해 근데 하지만 너 겨드랑이에서 냄새나 오빠 데오드란트 바르고 있잖나 데오드란트 노력했잖나 그게 뭔데 겨드랑이 냄새 막는 거 너 너 암네 나 암네가 암네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어? 난 오빠의 모든 냄새를 사랑했다고 말이야 근데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오빠 오빠 정신이 냄새는 어떻고 우리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 싸우지 말자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지금 여자친구분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암네 안나요? 난 겨드랑이가 없어 하하하하 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뭐하는 여자들이지? 그래요 제가 가질게요 저 언제 정리할 거야 나랑 사귀려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봐요 확실히 정리할게 오 진짜 어려운 보이는데 근데 오빠 못하는 건 여전하구나 이 노래에 오빠가 못 이기면 오빠는 내 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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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게지? 어디 이게지? 야구르즈? 오빠 내 거쥬? 딱 들켰쥬? ㅓ 토니아 숨말혀 내가 진짜 Penske가 괜찮아 잘 할 수 있어! 화이팅! 암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눌러 와우 하나도 안좋은데요? 이거 하나도 할껀데? 오빠? 정답 내고 우리 실력을 몰라? 박스가 사내대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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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긴 오우! 어떡해 저걸 다 틀리네? 오빠 일로와 ㅋㅋㅋㅋ 안돼~! 총 3 마음 눌러야겠다 钟이 요 노래가 아주 집중이 좋습니다 어려워서 집중해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빨라 연주야 잘 붙었다 어 집중한대 제일 어려워 지금까지 한거 중에 큰일났다 큰일났다 화이팅 잘했다 자기야 오늘 좀 이쁘더라 늘씬하고 키가 커지니까 이쁜것 같기도 좋았다 전 여자친구분 집에 가시구요 정말 이런 굴력을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전 여자친구 모두 흘려 했구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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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